인생의 정답을 여러분께 찾아드리겠습니다. 인생 정답 뭘 두고 갈까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국엔 빈손인 것이지 좋은 사람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면 한 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까 아아아아아 다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인생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되는게 사네요 어디로 가야할까 오 나의 인생아 무엇을 두고 갈까 여놈의 세상에 울지도 했지만 웃으며 간다면 더 이상 바랄게 얻지 착한 사람 만나서 어둡고 다독이면 한 병이 배를 사는 것이 정답일까 아아아아 다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맘당끼리 만나서 서로가 닮아가면 지지고 꼭 없는 것이 정답일까 아아아아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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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